5매트 5번 경기입니다. 동태용 화이팅! 동태용 화이팅! 흔들어주고 태용아 카라 좀 긴게 덮자 그렇지 긴급기 강렬 둘째 구급기 동태용 화이팅! 공급기 3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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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2분의 2분의 1분의 2분의 1분의 3분의 1분의 1분을 합쳐줍니다. 그렇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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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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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리워 그렇지 경호가 인정 좋았어 경호가 자세히 맞추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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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3분 불러놓고 장대방이 인정 불러 사이파이지 말고 대화 전망이 파이파인데 진주 MMA 팩토리 이훈 선수 진주 MMA 이훈 선수 매트 7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골든 라이온 이재훈 선수 골든 라이온 이재훈 선수 골든 라이온 이재훈 선수 팀매들 최민규 선수 팀매들 최민규 선수 매트 8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그렇지 자세 계속 맞추고 무릎 눌러놔 그렇지 좋아 무릎 눌러 미친든게 무릎 계속 눌러놔 자 강냐 눌러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어깨 맞고 대형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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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2분 1분 2분 2 скор暖 2분 유중 타임 나이스 나이스 시합하신 선수분들 중 시카이비 매우 화제 선수분께서는 강매트별로 식별티 반납 부탁드립니다 시합중 식별티 메고가신 선수분들께서는 강매트별로 식별티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 개별 개별 이기고 있어 천천히 그렇지 잘하고 있어 클로즈 클로즈 나이스 이겼다 클로즈 키주야 이리 와 이리 와 예의 승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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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